시작합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밤에 살아남기라는 게임이구요 100만명이 다운로드한 별점 4.3짜리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밤에 살아남기니까 생존 게임이겠죠 좀 잘 모르는 관계로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아 치소 있군요 당신의 목표는 가능한 밤에 많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공격 점프 있구요 A D 아 드디어 점프 점프를 W로 하고 공격을 F로 하자 표시 오프 둘 점프 덕과 무기를 세밀하게 만들고 업그레이드 자신을 보호하세요 게임 크래프트 업그레이드 이렇게 있죠 크래프트 한번 볼까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동수확으로 아 자동수확이야 수확하는데 도끼 같은 걸 만들거나 그러진 않네요 나무 이렇게 캘 수 있구요 나무 일단 10개 캐고 돌 크래프트 크래프트 벽난로 작은 트랩 벽이 필요하긴 하겠죠 살라면은 나무 좀 해봐 어디서 버티는 거야 저기가 집이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레벨 공격력 아 자원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신기하다 그러면은 공격력 한번 업그레이드 하자 업그레이드 이렇게 계속해 자원이 젠이 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젠이 안되면 이동을 해서 구해야 되니까 자 아직까지 1일이고 밤이 되려면은 시간이 약간 남았네요 자 나무로 오 차원 젠 되네 돌 적당히 캐고 나무 좀 캐자 이거를 먼저 만드는 게 낫겠지 월드트랩 아 여기 만들면은 그 자리에 만들어지네 점프로 넘어가서 아 이렇게 반대쪽으로 설치해야지 그러면 나무가 약간 부족한데 여기 있으니까 크래프트에서 사실 보호하세요 여기 만들구요 만들라고 하나밖에 안 돼? 잠깐만 잠깐만 아 작은 트랩 어 야야야야 이거 불안한데? 아 만든 데에 제한이 있나 보다 크래프트 빅트랩 아 돌이 없어 돌이 없어 돌이 없어 돌이 없어 돌이 없어 빅트랩이랑 지금 자체는 뭐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네요 빅트랩을 앞에서 세우자 빅트랩 괜찮은데 게임 치료해주며 숨겨진 물건들을 보이게 해줍니다 이건 가죽 같은 거겠죠? 뭐 잡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돌을 좀 캐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에어 트랩 날아다 있는 것을 자릅니다 기계총 음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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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트랩 공기에 손상을 주고 움직임을 막는 견고한 벽입니다 만들어 볼까? 뭐가 됐건 공기에 손상을 막고 움직임을 나침이구요 밟으면 엄청난 충격을 준다 크래프트 작은 마인 생존 필살기 같은 거 같은데 일단은 더 이동해서 다른 자원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고급제작 커미스 이게 있어야지 이제 상위 제작이 된다 어디 뭐 있네 뭔데 이게 아 이거 본 것 같애 기계총 어 이거야? 아 다 이렇게 나오진 않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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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어어 어 일단 나무 캐겠습니다 나무가 이래저래 도움이 될 테니까 레벨 HP 공격 캐기 속도가 있네 아 있었네 이게 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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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고 일단은 돌하자 어 이거 캐기 속도 빨리 올려야겠다 밤 되면 돌아가면 되니까 걸었어 공격 좀 하면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적들이 일단은 캐기 속도 올리고 오늘 밤에는 내 본진 거 주위 캐고 이렇게 하는 걸로 다섯 개 까지 그치 가자 반대쪽에서 오진 않겠지? 어딘가 맵 끝쪽에 여기서 안 나오면은 맵 끝쪽에 몬스터를 리젠 시키는 그런 거 없군요 그치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네요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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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x3 어우야 이거 위험한데? 올려 트랩 어우야 위험한데? 이거 싸워야겠다 어우야 위험하다 어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일단 돌 필요하고 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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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공중 공중 어우 좋아 좋아 할만해 할만해 잘 만들었는데 게임? 잘 만들었는데? 참신한데? 요즘 맨날 같은 게임만 나와서 짜증났었는데 아 짜증났는데 아차 같은 게임만 나와서 약간 즐거움을 못 느꼈는데 아유 본심이 나와 버렸네요 짜증은 안 납니다 약간 즐거움을 못 느꼈는데 이거 되게 괜찮네요 이런 류의 게임이 스팀 게임에서는 좀 간간히 보이지만 모바일은 없었잖아요 있었는데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재밌네요 심플하기도 하고 낮에 오면 안 된 애 아닌가? 이 사이에서 젠이 됐나 보구나 내부에서 내부에서 일단 당장은 나무 업글 좋아요 함정이 좋네 공중이랑 뭐 그런 거는 일단 제쳐두고 함정이 좋은 건 좋네 저 재료 많이 모아서 업그레이드 곡괭이가 낫겠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근데 파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단순한 함정으로도 방어는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 곡괭이 올리자 돌만 좀 캐고 남은 저축 많으니까 업그레이드 말고 속도 없어 혹시? 아 이런 게 있어? 내구성 충격 증가? 빅트랩으로 하자 20%씩 업그레이되네 나무 해야죠 이거 사이로 두고 도망가면 될 거 같으니까 트랩을 더 설치할지 아니면은 어우 저거 뒤쪽 때리네 좋아요 20%씩 높은 높은 배율이야 훌륭해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잠깐만요 아 뭔데 일단 일단 죽여 일단 죽이고 아 백트랩 과자 아 이거 왜 했어 빅트랩 크래프트 해주고요 회복은 없나? 약간 어려운데 그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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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잠깐만 내구도 이거 많이 먹는데?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되네 빅트랩이 좋은데 그냥 붙여 아 야 너무 어우 저거 어떡하냐 너 아침인데 저거 죽어주면 안되냐 알아서? 어 쎄구요 뭐야 이거는 하아 찟 하아 이러지마 거슬려 벽도 중요하지만 벽이 너무 중요하고 내구성 충격 다 업그레이되네 체력이 이게 이게 젠드는 건 없다 보니까 크래프트가 안 돼 네 네 제한이 있고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어 이게 중요하네 이게 정말 중요하고 나무 캐고 저기 돌 없으니까 여길 딱 캐고 포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빅트랩을 한 번도 아 못 올렸어 아 이거 못 올리면 전투로 잡아야 되는데 어 얘는 괜찮다 오늘 밤은 전투로 잡자 어 오늘 밤은 전투로 잡고 크래프트 하구요 아잘잘 뭐야 쟤 어 뭐야 저거 돈도 나오네? 최대 최대 는 됐고 어 15라고? 잠깐만 아 이렇게 아이템도 있습니다 아 이런게 있네요 머리 장비가 춤 장비가 춤 음 아 이렇게 점점 강화해 나가면서 로그라이크 같기도 하고 약간 신규 게임 들어가죠 야는 말았기 때문에 하는 법이 근데 되게 쉽다 어 눈치채기 눈치채는다 일단은 어찌됐건 에 문제도 없고 빅트랩이 중요하네 빅트랩 중요하네요 먼저 수리 먼저 하고 처음엔 전투로 막자 전투로 막고 나무를 먼저 해야겠죠 나무를 먼저 해야겠죠 나무를 먼저 해야겠죠 10% 6% 6% 5% 4% 5% 4% 5% 5% 5% 6% 5% 5% 5% 6% 5% 5% 5% 5% 5% 5% 5% 6% 5% 6% 6% 6% 6% 6% 6% 6% 오늘 밤 별거 없는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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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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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오는데? 아 이정도 괜찮아 먹고 그렇지 해고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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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업글 하면 된 것 같다 첫날인데 이 정도면 좋지 아 모닥불이요? 아 그렇네요 가죽을 어디서 얻지? 됐다 자연 회복도 괜찮네 첫날밤은 문제없고 여기서부터 곡괭이를 한 번 더 업글 할지 아니면은 그냥 방어 관련된 걸 업글 할진데 아까 빅트랩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? 나무 뭐고 둘 셋 넷 다섯 아 왜 이렇게 아 밤낮 안가리고 와 어 낮이 길다 오늘? 여기 보이죠?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신경사 잘 만들었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됐고 나무 곡괭이 곡괭이 했나? 곡괭이 곡괭이가 느리니까 곡괭이로 하고 무빙 하면서 약간 캐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된 거 같다 이제 이제부터 나무를 한 번 더 올릴지 아니면은 올릴지인데 빅트랩 올리자 이제 이제 올리자 아니 오늘 날씨 기니까 한 번만 더 보자 어 한 번만 더 보자 쓸데없는 움직임 없이 그냥 바로바로 먹어서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트랩 여기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트랩 트랩이 손모가 크니까 아 나무 일단 나무 나무 먹어 일단 그래그래 아 자원 많다 자원 많다 다섯 먹고 업그레이드 하고 크랩트 들어가서 벽을 나무 캐 나무 캐 빨리 캐 둘 셋 일단 일단 나무 아 이거 돌 일곱 개였어? 됐어 저런 애들은 괜찮아 지상만 막으면 사실 공중은 별로 위협적인 것 같진 않거든요? 한쪽을 일단 막고 업그레이드 해서 바닥을 올린 다음에 하자 음 돌 아 나무가 사라졌네 아 아 내가 약간 쟨이 좋네 나무 먹고 쟨 제안이 좀 있지만 어 나왔다 저 모닥불인가 어디 이게 모닥불이 괴물에 닿으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지 말죠 만들어주고 어 좋아 어 좋아 어우 잘 된 것 같다 빅트랩 2단계부터 내 생각에 3번 3번 버틸 것 같으니까 2단계까지만 찍고 일단 이걸로 버티고 벽으로 버티고 하나로 아 이거 또 되지 않나 잠깐만 되네 아 이걸로 하자 이거 좋네 이게 돼? 안 될 줄 알았지 7개를 내가 잘못봐서 그래서 못 만들었었나 보구나 나무 나무가 필요해 나무가 나무 나무 내다 나무 아 큰일났다 이거 시간 없는데 야 이게 뭐냐 탄약이랑 충전 있는 거 보니까 탄약 있어야 되나보다 나무 아 여기 나무 캐면 안 되는데 업그레이드 내가 최대한 몸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월트랩 36 이거는 아 아냐아냐 일단 이거 하자 지금 곡괭이 하기엔 너무 멀죠 32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안 나오는 데네 아까 그 사신이 3일에서 나왔나요? 사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방어를 해 둬야 되나 사신이 엄청 세더라구요 여기 15대를 들어가는 거니까 어 어 두번 업그레이드 하고 아 이게 뭐냐 무빙화로 피해지는 그 어 야야야 어 공중은 상관없어 공중은 상관없어 공중은 버틸만 해 이 사이에다가 무덕보나 넣자 아 나무가 없어 이거는 아껴두고 아냐아냐 지금 올리자 지금 올리고 다구요 저기 여기를 한 번 더 감싸는걸로 나무나무나무 나무 캐서 오늘 낮은 나무만 캐서 아 그걸로 좀 저기 돈 없어지려나 또 귀신같이 32개는 안될거 같고 4일 밤이 좀 짧은데 일단은 킵해두자 곡괭이가 많은... 예 곡괭이를 하자 나무를 빨리 캐오더라도 빨리 빨리 나무... 나무 위주로 캐고 돌 캐는걸로 아 일단은 돌 캐 봐 셋 넷 어 오늘 안에 업글만 한 번 하면 돌아갈 수 있어 문제는 방어 타워를 지을게 있냐는건데 공중으로 쎈건 아직 안 왔거든요? 돌은 됐어 돌은 우리 동네 많아 돌아가자 어어 좋아여기여기 좋아좋좋좋 10개니까 2개네 2개면 충분하지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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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보는 방향에 맞춰 나오는구나 어우 이거 좋다 공중 스스로 해야될거 같은데? 야 데미지좀 봐 잘 방한다 하나 냈구요 음 좋구요 벽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하면은 될 것 같다 아 갑자기 놀랐잖아 나무 돌 돌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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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내 업글 중요한게 아니네 공중은 일단 내 업글 조금 된거 정도로도 제압될거 같고 에이 좋아좋좋좋좋 좋아 됐나? 하나 부족해? 야 모딱볼도 제한이 있구나 타임 시간이 일단 월트랩 공중이자 하자 에어트랩 돌도 많이 들어가네 에어 월트랩 이건 안돼 에어트랩이다 무조건 나무 적당량 챙겨주고 저기로 가자 이거 뭐야 저거 게임 잘 만들었어 맘에 들어 퍽퍽퍽 ... ... ... ... 업그를 하고 공중은 많이 필요 없겠다 양쪽에 하나씩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다음 티어로 가야지 이제 그게 될 것 같거든요 에어트랩 얼마야 나무 돌 돌 돌이 없어 이젠 돌이 없어 일단 캐 아 오늘 좀 짧다? 나지 오래 캐야겠는데 그래도 밤 돼도 가야겠다 에어트랩 하나 가자 가자 에어트랩 하나랑 바닥 에어트랩 양쪽에 하나씩 가자 그냥 어어야 양쪽에 하나씩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여기도 하나 됐다 아 이러면 안전하지 아 그쵸 뭐냐 저거 오 야 뭐야 지금 왜 저래 오 야 에어트랩 잘했어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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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! 다음 티어 다음 티어 다음 티어 다음 티어 다음 티어 오 야야야 된거 아냐? 더러운 사진 더러운 사진 퍼니스 고급 제작 저거 한번 해보자 약간 안정권에 온 것 같고 내가 잡은 거야 뭐야 오 가죽 같은 거 있어 좋아 좋아 돌 좋아 돌 좋아 돌 좋아 이번엔 이번 오늘 이번 날 목표는 퍼니스로 아 나 치자마자 갑자기 이러지마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? 아무리 중요해도 이게 중요한 건 이해하겠는데 타이밍 있잖아 퍼니스는 안쪽에 진짜 뛰어서 아 뛰어서 여기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제 아 이거야? 나뭇껍질 만들기 철 만들기 아아 월트랩 아 상의 상의야 상의 일단은 저 총 하나 만들자 기계총 35에 35 야 6일 오늘 긴데 머리 좀 캐서 오겠습니다 약간 물리긴 한다 약간 물리긴 한다 처음엔 좀 정신 없어서 시간이 안 갔는데 여기 나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 그치 어 35개 모을 수 있나? 하나 모으는 걸로 약간 부족한데? 아 너무 거리만 멀고 지금 없어 아 돌이 문제가 아니야 나무가 문제야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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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나무 저쪽도 약간 부족하다 자 어어 위험해 만들고 반대쪽으로 해서 만들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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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야 저거 어 야 갈뻔했어 나 어 뭔데 저거 어 왜왜왜왜왜왜 반대쪽도 뭐 온 거 같은데 당장 문제 없겠죠 야 별로 그렇게 타나니 야 믿음직스럽진 않다 어 오늘 낮 길다 아 길게 가겠다 아 태구 건설에서 어 요즘 딱 좋아할 만한 게임 아니야? 애들이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하지 약간 그러면서도 어렵지 않고 괜찮은 거 같은데? 한 번만 더 이거 하고 어 한 번만 더 이렇게 막고 그리고 좀 모으자 아 나무를 모아야 되는데 자 이거 이거 뭐 이 정도 수준 방어선으로 오면은 평생 버틸 거 같은데? 자원이 막 없어서 안 온다 없어진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이동 속도가 없나 혹시? 자 업그레이드에서 나무 나무에 나무 쓰는 건 좀 그런가? 나무가 너무 없어 아 여기 돌아가자 으응 아 안 돼 시간이 없어 아 이거까지 캐자 어어 두 개 두 개 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소리 총 소리죠? 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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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진짜 이씨 흑 너무 욕심냈어 아 차라리 크래프트라도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한 판 한 판이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되게 재밌었습니다 비록 빨리 끝나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로 되게 잘 만들었네요 재밌는 게임이었고 어 정말 괜찮네 시간 때우기로 최고네 이렇게 약간 긴장도 하면서 원래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하면은 시간이 좀 빨리 가거든요 오 더디가다 아니 집중을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죠 집중도 되게 되면서 약간 막는 재미도 있는 그리고 다양한 건물이 많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도 막을 수 있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게임은 뿅 다음 게임에서 봬요 다음 게임에서 봬요 자